HP 프린트 사용자 웰니스 드레이프 설치 HP 프린터 사용자 케어팩에는 간편하게 살균 및 소독할 수 있는 사용자화된 드레이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HP 플로우 모델 복합기는 소독이 가능한 HP 플로우 키보드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병원균 전염을 줄이기 위해 지역 또는 연방센터의 권장에 따라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합니다. 먼저 모든 프린터 표면이 깨끗한지 확인합니다. 자동문서 공급기 입력 용지함을 포함하여 출력함과 제어판 덮개 그리고 제어판에 대한 확인을 진행합니다. 그런 다음 제어판을 내리고 자동문서 공급기를 올립니다. 제어판 위에 드레이프를 올리고 제자리에 고정합니다. 제어판을 들어 올리고 제어판 덮개에 드레이프를 설치합니다. 자동문서 공급기를 내리고 문서 공급기 핸들에 드레이프를 설치합니다. 문서 공급기 입력 부분에 드레이프를 설치합니다. 그런 다음 문서 공급기 입력 용지함 밑면에 드레이프 아래쪽을 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출력함 밑, 기타 프린터 표면의 드레이프를 설치합니다. 유튜브에서 재생 목록 탭을 클릭하여 다른 언어로 된 HP 비디오를 찾아보십시오. 공식 HP 지원 비디오를 확인하려면 HP 채널을 검색하십시오. 자동문서 공급기 입력 Reaper 스피커가 사리합니다. 여러분, 자동문서 공급기 입력에 드 occasional 정보입니다.